끝! 연어하는 넘치지 않으세요! 죽은 손이 형이 없었고 그치로 헤어스타일을 맞춰서 고마워! 어허아 야 이거 봐 야 대박 야 대박 대박 아 오케이 오케이 한번 가자 어 야 뭐 보여? 아 진짜 지랄하지마 하나 만들어보세요 아하 고기야 고기 고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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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벽춘다 고기야 벽춘다 고기야 부겨내요 고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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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닮았어 엄마 아 근데 진짜 감상전 좀 해보자 우리 미순냥이라도 5분권 했잖아 이번엔 좀 담당을 좀 해볼까? 우와! 유리스테롤에 있는 애도 생겨서 우와 이거 봐 얘는 좀 예쁘게 생겼다 근데 위에 나오는 게 너무 예쁘지 않아? 저 가운데 뭐야? 응 야 너 이제 하다하다 물고기 비화 아니야? 야 이 새끼 진짜 생긴 것 봐 나 좀 에박이나 ㅋㅋㅋㅋㅋ 우와 약간 신령님 같다 야 왜 이렇게 커? 야 쟤 회 떠먹은 게 얼마야? 여기 여기 초스키 신경이 대박 야 누가 웃었어? 사실 이자 났어? 야 우리 저기서 앉아서 사진 찍을까?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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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뭐야 손넘어! 나 민원이 아닌데 아니야 피아노야 이렇게 귀엽게 생기지 않았어 귀닙하 나 이거 봤어 쟤 뭐야? 로봇이야 로봇 로봇이야 로봇 아 로봇이야? 요 새끼 뭐하냐? 로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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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걀 근데 이렇게 풀어놔도 돼? 얘네는 그런 승부가지 이런데 약간 기념품. 이러는데 약간 기념품 Acceptable 이러니까 기념품 이다니는 몽이주기 이런데 약간 이런데 기념품 준비 그럼 다시 왔어요 밥 안나오는거 같아요 물총 아 근데 이거 너무 이쁘다 얘네 뭐야? 운파룩 이거 마크에 있는 애들이잖아 새끼! 새끼 분리해 놓잖아 근데 왜 안 보여? 아 여깄다 귀여워 일단 이런걸로 인사 품색 품차지 해봐 해봐 뭐야 정신새끼야 야 이제 뒤졌어? 왜? 어디? 야 새끼 눈깔이 왜 하얀색이야? 걔 움직이잖아 개무서워 눈깔이 하얀색이야 너도 해? 여의봐 아 시발 극혐 어때? 되게 신기해 극혐 야 느낌 똑같아 그치 약간 공치 크리너쉬림프 공치랑 새우랑 핫투렛 얘가 공칫만 얘가 공치지 않을까? 얘가 공치지 않을까? 얘가 새우 아닐까? 너 광패도 들리? 응 응 우와 이건 뭐야? 얘 이거 나한테 여기 따라오는거야? 너 그거 학대야 너 그거 학대야 아니야 이렇게 하면 와 아니야 일단 여기부터 가야돼 어이? 아닌가? 삥 도는거야 이렇게 야 소원 이루어주는 놈 소원 써야되는거 아니야? 어 어따 써도 아 써야돼? 남친이 생기게 해주세요 하이건 못 썼네 이번 연도에 이름 이혜린 그건 전화번호 진짜 맞춰 떼는거 아니야? 나 가려줄게 아니 전화번호 안가려야 되는데 여기 사난데요 너 전화번호 안가려야 된다고? 너 전화번호 안가려야 된다고? 너 전화번호 안가려야 된다고? 너 전화번호 안가려야 된다고? 하하하 아타피씨 냄새나는거 같아 구피바비인가? 구피바비 구피바비 약간 여기다 해봤어 하하하 약간 좀 쪽팔리니까 아타피 아타피 여기 사구여 사구여 모르겠다 아타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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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rowl 너무 귀엽다 어? 야 니모! 니모 근데 진짜 이쁘다 니모 야 예루아 너 존나 행복해 보여 경화야 어때 거기? 경화야 거긴 어때? 이게 뭐야? 집이 너무 좁은 거 아니야? 그니까 너무 좁은 거 아니야? 범치 범치다 범치 불러봐 우와 여기 물 진짜 이쁘다 해마다 어딨어? 야 나 해마 처음 봐 어디 어디? 아 진짜네? 해마 야 해파리 너무 이쁘다 아 유튜브 영상이었는데 ㅋㅋㅋㅋ 아 아가씨에 나오는 문어 아니야? 야 태평양 대문어를 야 셋이 해보자 우리 어 얘 여기 마실수록 봐야되는 거 아니에요? 응? 맞는데 한번 봐야지 응 근데 우리 눈 보여? 앞자리에 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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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돈 내고 버는거잖아 아니야 공짜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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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무 이쁘다 아우 어 대박 안녕해 빨리 아우 assembly 으아 아우 영혼 워 오 오 진짜 늦어진 걸.. 진짜 너무 고마워요 진짜 너무 고마워요 이곳에서 다 가리는데? 저거 다 가리는데 애들이? 진짜 이렇게.. 다 가리는데? 진짜.. 진짜 다 가리는데? 진짜 다 가리는데? 지아야. 저 물이. 물이 너무 이쁘다. 대박. 너무 이쁘다. 이곳에서만 효과 2분 최종의 분양을 자랑하는 블롸의 국가복스 선수분들의 소중별로 공연이었습니다. 주문자 국들에게 신청 멋지 부탁드립니다. 살속도 선물로 부어서 위치되었네요. 오 соб 눈에 나와서 위치되어 운행을 도와줍니다. 이번엔 리셋으로 유행 radiate 부분에 관한 레스톨어에서 관한 레스톨어에서 곱은 루이터 가자. 예전엔 레스톨어에서 대학 사형으로 남은 레스톨어에서 마실수에 관한 레스톨어에요. 또 자극적인 철어, 더íz을 가진 레스톨어에는 레스톨어에서 곱은 데이 tartare. 보여드릴게요. 잘 보세요. 자 하나 둘 셋 재밌다. 자 여러분 진상이가 몇 개있죠? 몇 개요? 한 개. 잘 보세요. 두 개. 자 아직 끝이 아닙니다. 이번에는 네 개. 재밌다. 자 여러분 무슨 색이죠? 빨간색. 빨간색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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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뭐가 좋은 것 같아요? 네. 좋아요. 잘 보세요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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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보이시나요? 야 거기 움직였는데? 근데 쟤는 왜 저렇게 생겼어? 눈이 이쪽에 있는 건가? 파충류 종이잡기? 잘하면 돼 잘 못하네 약간 찰리아 초콜릿인가 생각나다 내가 옛날에 켰다 해외사 생각나네 아 맞아 짠해 여기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왜 빨개 어디 다친거 아니야? 흙 아 귀여워 자는거야? 이게 정말 귀엽다 여기가 거북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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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민들민들하게 어 야 이제 이건데? 제 입장 가는거 같은데 제 입장 도장 찍어봐 뭔 도장? 제 입장 도장 제 입장 안내 제 입장 도장 한번 찍어봐 아무내야 찍어 나 좀 병신처럼 찍어줘 우와 야 너무 비싼데? 인어 야 엘마 이런데 오면 이런거 사줘야된다고 하하하하 야 이 스킨 뭐야? 야 킹크리포가 개리 야 대박 야 13,000원이야 respectfully 실망 찾았다 여러분 일단